사람들은 반대에 끌린다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 갈까요? 우우의 새로운 영상에서 뜨겁고 차가운 커플에 대해 알아봐요. 아이스크림 팔아요. 정말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정말요? 이렇게 추운데요? 싫어요?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있어요. 저기 아가씨, 지금은 겨울이라고요. 아무도 아이스크림을 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저의 날이 아니네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우와,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가져가세요. 오, 돈도 주신다고요? 저기, 저랑 한 번 만나볼래요? 이 동네에서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귀여운 카페 데이트네요. 오, 저게 뭐죠? 뭐가요? 눈꽃 키스를 선물할게요. 어머, 미안해요. 차가운 남자의 키스가 비로 변했네요. 여자의 뜨거운 기운 때문에요. 걱정 마요. 금방 증발할 거예요. 보세요. 다 말랐어요. 진짜로요. 당신과 시간 보내는 건 좋지만... 집에 가야 돼요.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줄래요? 네, 물론이죠. 여기에 적을게요. 저런, 너무 과했나봐요.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손을 대볼게요. 됐다. 이게 뭐죠? 오, 번호가 남았네요. 좋아요. 전화예요. 안녕. 부모님께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엄마, 아빠, 여긴 띠오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손에 뽀뽀를 해도 될까요? 이런, 죄송해요. 으악, 얼어버렸잖아. 얘야, 누구를 데려온 거니? 너무 위험한 사람이잖아. 그 남자는 다신 보지 마. 알겠지? 여자친구 아빠에게 들키지 않게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쉿, 안녕. 오, 띠오. 어떻게 들어왔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런, 꽃이 조금 얼었네. 미안해. 음, 얼음이 많네. 괜찮아. 녹여버리면 돼. 안 돼. 너무 뜨겁게 했나봐. 부캐가 타버렸어. 하지만 더 좋다. 난 탄꽃이 좋아. 배가 고파. 간식을 먹자. 부엌으로 조용히 갈까? 아빠가 모르게. 여기 있다. 과자 먹을래? 음료수도. 팝콘이랑. 쿠키도. 충분해. 가자. 뭘 먹지? 우와, 미끄럽네. 오름인가? 누가 온지 알겠다. 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안녕하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또 개야? 딸! 경고야. 오늘 밤에 영화관 가자. 30분 후에 봐. 빨리 준비해야 돼. 뭘 입을까? 이건 아니야. 오, 멋진 옷이 있네. 나는 너무 멋져. 맞다. 보호타이를 까먹었네. 잠시만. 이 얼음 보호타이까지 완성이야. 죄송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뭐가 문제죠? 보호타이가 녹아버렸네. 다 젖었어. 걱정마. 내가 말려줄게. 훨씬 낫네. 이젠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보호타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하네요. 영화관 서비스가 최악이에요. 최고의 데이트였어. 도착했네. 굿나이 키스 시간이야. 너무 뜨거워. 데였어. 미안해. 으악! 내 볼! 내 손이 얼어버렸어요. 미안. 일부러 한 게 아니야. 그래. 잘 가.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게요. 아름다운 얼음 조각상을 만들 거예요. 거의 다 됐어요. 여자친구처럼 완벽해야 돼요. 휴! 됐다. 이 페가수스는 서로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요. 상자에서 기다려. 좋아했으면 좋겠다. 띄오가 뭘 보냈는지 궁금하네. 어디 보자. 이게 뭐지? 물? 이게 다야? 이제 드레스를 말려야겠네. 으악! 영화가 너무 무서워요. 못 보겠어요. 휴! 최악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손이 왜 이러죠? 으악! 녹았어요. 미안해. 티오. 내 실수야. 손 없이 어떻게 살지?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봐. 새로운 손을 얼리면 돼. 기다려봐. 새것처럼 변했지? 만져봐. 예전처럼 차갑다고. 정말 그러네? 대단해. 오! 아름다워요. 이봐. 내 여자친구야. 얼어라. 빨리 가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도와줘. 이 상점은 너무 더워요. 핫한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휴! 정말 덥네요. 땀이 나요. 띄오는 더위를 식힐 방법을 알아요. 상점에 소다를 마시는 거죠. 오! 오! 좋은 생각이네요. 목이 마르기도 하고요. 소다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더 마실게요. 전부 주세요. 여기 있어요. 이건 수고비예요. 많이 팔게 해줘서 감사해요.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띄오가 좋은 남자란 걸 부모님께 증명해볼게요. 부엌에 불을 낼 거예요. 아빠, 후라이팬이 타고 있어요. 아빠, 후라이팬이 타고 있어요. 불이야! 내가 끌게. 진정해. 됐다. 불이 사라졌어. 고맙구나. 띄오. 너는 좋은 남자네. 마음에 들어. 안 돼. 이런. 아빠? 어디에 숨지? 오! 알겠다. 죄송한데. 저희 숨바꼭질을 하는데요. 숨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감사해요. 혹시 웨이브머리한 차가운 여자를 본 적이 있나요? 어머,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봐도 되나요? 뭐야? 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스노우킨. 찾았다. 망원경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스노우맨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봐요. 비키세요. 차가운 친구를 찾고 있는데 앞을 가로막잖아요. 나는 여기 있어, 론다. 바로 앞인데. 바보. 그래도 찾았잖아. 그래도 찾았잖아. 차갑고 뜨거운 커플이 어땠나요? 얼음 남자친구나 불꽃 여자친구를 원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우후에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bevor고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